갓세븐에서 리더가 나왔으니까 우리 인피니티 리더가 가야지 아 리더! 그리고 흙 맞은 거를 이 노래를 완전 싹 잊게 만들어야 돼 지금 팬들이 너무 속상해하고 있다고 노래 한번 멋있게 만들어보세요 노래는 우리 오빠지라는 걸 보여줘야 돼 뭐가 덩토가 잘 나올 줄은 모르겠어 그럼 내가 진짜 편한 거 부를까요? 휘파람 불러줘 휘파람 그 노래 너무 좋아 상관없어요 저 노래 휘파람 해줘 왜냐면 왜냐면 문세 형님의 노래는 기본적으로 90점은 깔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1점씩 올리는 거야 오케이 해볼게요 야 이문세 휘파람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와 휘파람 궁금하다 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래 진짜 잘하셔서 몇 점 남았을 것 같은데? 근데 저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 잘하지만 나보다 낫다 이 말 들으면 우리 성규가 화가 또 확 올라가 그대여!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대여 그건 심신 노래 아니야? 그대여! 화이팅! 올 여름 그 남자가 온다 말이야 진짜 노을진 산 마루턱엔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있소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나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대여 나의 어린애 그대는 위파라 위 풀며 떠나가 버렸네 그대여 나의 장미여 가자! 뚝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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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! 야! 또라!